매달 1,400만 원 연금 받고 세금은 안 낸다. 검수 완방을 직접 마무리한 날 무궁화 대훈장을 스스로 받은 문재인 대통령인데요. 그런데 대통령이 퇴임 후에 받게 될 연금은 세금을 안 낸다. 이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훈련 작가가 어려운 시기에 일주일 마지막까지 수고가 많으시다고 자기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승인껏 그렸어요. 선물로 보내왔지만 그림값은 지불을 했습니다. 조금 아끼긴 하겠죠. 어제 화면을 저희가 한번 종합해서 모아봤고요. 이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퇴임을 얼마 남지 않았고 일주일 뒤면 퇴임하게 되는데 매달 1,39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시각에 따라서는 되게 많네. 아니면 대통령이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많지만 세금을 안 낸다는 부분 때문에 여러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세금을 안 내는 비과세 대상을 우리 법으로 정해졌죠. 국가유공자, 보은 대상자, 군인인데 대통령은 광범위하게 보면 국가유공자에도 포함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제가 정치 원로 한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느 시절이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렇고 심지어 전두환 대통령 때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그 임기 내에서는 아마 대통령이 가장 애국자일 거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비가 안 오면 오는 대로 24시간 나라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저는 대통령의 경우에는 한 달에 1억 1,300만 원이 아니라 1억 3천만 원을 줘도 그렇게 아깝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우리가 전직 대통령을 예우해준다면 전직 대통령들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임기는 지났지만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쪽 진영 저쪽 진영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을 위해서 통합의 노력을 해주는 것을 아마 국민들이 가장 기대를 할 텐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 아마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오늘도 백서 만드는 자리에서 그렇고 어제도 어느 자리에서 그렇고 굉장히 윤석열 지금 취임하지도 않은 윤석열 당선인과 윤석열 차기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의 길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연금 문제도 비과세 문제도 그리고 또 연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따라오는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면 좀 더 볼까요? 문 대통령의 연봉은 대략 2억 3천여만 원 정도 되고 사실 설주한 변호사님 이게 좀 더 여러 뉴스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유가 사실 사실상 첫 대통령 연금 수혜자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박탈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300만 원 넘는 대통령 연금보다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더라도 그래서 좀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서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당한 상황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사유 외에 또 두 가지 사유가 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보호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 지금 이게 1969년도에 제정된 법이거든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법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보통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 보존율이 60% 정도. 보통 보수의 60%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95%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어느 한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과세인 부분도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광범위하게 국가유경자라고 볼 수도 있고 실제 전직 직전 대통령은 헌법상 기구입니다. 헌법에 보면 국가원로자문회의라고 해서 헌법 90조에 그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기관이라도 볼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공무를 계속 이어간다는 어떤 역할을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과세인 점, 향후 개정사항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양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1,400만 원 정도 받는다, 대통령 연금을. 이거 말고도 전직 대통령 예우들이 좀 더 있습니다. 경호와 경비는 물론이고 교통과 통신과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치료도 있고요. 그 밖에 이게 좀 두루무술한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외. 김종욱 교수님,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법적인 건 다 갖추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 정도 예우 보조금도 올해 대략 1억 한 3천만 원 정도 올랐다. 적당합니까? 아니면 과합니까?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물가 인상만큼은 올려,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스스로 예를 들면 깎아내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에 없는 것도 아닌데 전직 대통령이 예우 받는 거, 상원 받는 거, 연금 비과세 받는 게 다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왜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와중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잠시만요. 제가 말씀 끊어주셔서 하는데 갑자기라는 표현보다는 대통령의 퇴임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사실상 이런 수혜를 받는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문 대통령이 처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히려 환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모가 많다는 건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예를 들면 어느 분은 수감되고 어느 분은 탄핵당해서 이런 예우를 못 받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받는다고 얘기하면 적어도 정상화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인상됐는데라는 논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야가 많아지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깎고 다음 대통령부터는 소위 국민적 상식에 맞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싸우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식선에서 예를 들면 조정하자는 정도의 얘기면 될 것이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토론할 내용인가? 이건 제가 볼 때는 고민스러운 대목은 있어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생각이 좀 바르시군요. 어제 검수완박법안을 공포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윤석열 정부, 차기 정부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나 했습니다. 다음 정부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많은 점에서 국정에 대한 철학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지만 최근에 꽤 여러 작심 발언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인데 오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음 정부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정부의 성과와 실적, 지표를 비교받게 될 것이다. 언론은 취사선택해서 취재하고 보도할 뿐이다. 때로는 편향적이다. 김경진 의원님, 대통령의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너무 본인 중심적인 말씀 아니신가요? 가령 박근혜 정부 5년이 안 됐죠. 한 4년 정도. 4년 동안에 아마 부채 증가한 게 한 180조 정도 증가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부채 증가한 게 한 400조가 넘어갈 거예요. 그건 450조 돼갈 거예요.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사정은 있었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굉장한 문제 아닌가요? 그다음에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 없이 지금 곧바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최근에 한전에서 거의 분기별로 적자가 한 5조씩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당장에 지금 윤석열 정부 취임하면 전기요금 인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인상 안 하면 한전이 거의 부도직전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정책 때문에 지금 만들어났던 부분들 아니겠어요? 물론 본인이 하셨던 정책 중에 자랑할 만한 정책이라든지 잘했다고 하는 부분도 일정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물러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런 부분은 좀 잘못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 좀 죄송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좀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해서 연면의 정도에 있을 것이고 저분이 그래도 진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라도 들 텐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글쎄요. 조금 안타깝다라는 뭔가 그런 느낌이 들다가도 뭔가 좀 더 비판을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이도원 의원님. 어제가 모든 언론이 주목했던 검수 안박 처리. 문 대통령이 직접 사인한 날이기도 하고 공포한 날인데 어제 무궁화대 운장 영예수연안을 의결했다. 쉽게 풀면 본인 운장을 스스로 받게 된 셈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뉴스탑10, 지난 뉴스탑10에서도 짚어봤던 것처럼 이거 자체를 문제 삼는 것보다 결국은 대통령의 권위와 정말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대통령 스스로 결정하는 게 맞는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삼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수여 방식의 문제인데 무궁화 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인데 현직 대통령에게 수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당선된 것 자체가 수여의 이유가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보면 5년 동안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후임 대통령이 들어서서 앞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잘 이끈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뜻이 모아지면 수여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처음에 이 상훈법을 만들 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게 수여하려다 보니까 현직 대통령이 셀프 수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긴 했습니다. 그 부분은 법을 바꿔 가지고 상훈법을 바꿔 가지고 이제는 차기 대통령이 적절하게 전직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방식이 옳다고 보고 둘째 이 훈장 그 메달 자체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금, 은, 무비, 자수정 그거를 꼭 그렇게 메달을 만들어야 될까요? 외국에서 많은 저도 그 훈장을 봤습니다만 그냥 소박해도 무궁화 대훈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영예 아니겠습니까? 그걸 굳이 저렇게 하나에 6,300만 원어치씩 그래서 합쳐서 무슨 1억 3,600만 원이 된다는데 그걸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저렇게 화려한 훈장을 꼭 만들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임을 앞두고 주목을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연금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혜택 얘기, 예우 얘기를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힘이 되는 것뿐만이anchot는 점이可能가 없더라도